tf 11 입니다 다이어프램 보이시죠 그리고 폴라 패턴 설정하는게 없고 단일 폴라 패턴이 카디오이드 표시만 되어 있습니다 텔레폰캔 로고 보실 수 있구요 그리고 뒤쪽으로 돌아가면은 모델명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잭플레이트 자 이게 답니다 끝 방송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즈 네 은총씨 오늘은 저희가 요걸 해볼겁니다 텔레폰캔 입니다 텔레폰캔이 가격이 비싼 마이크가 워낙 많았다 보니까 텔레폰캔이 나오는 순간 야 오늘도 몇백 하는거 아니야 바로 이 얘기부터 나오는데 오늘은 다행히 텔레폰캔이 비싼 마이크만 있는건 아니더라구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가격대를 조금 예전에 그 부담스러웠던 가격에서 물론 이게 엄청 싸다는건 아니에요 그렇죠 네 100만원은 넘어가긴 하지만 그래도 텔레폰캔에서 100만원이면은 사실 저렴하다는 느낌이죠 왜냐면 뭐 2천만원짜리 3천만원짜리 이런 마이크들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이게 싸게 느껴지네요 그래서 127만원 딱 가격대를 보자마자 은총씨가 하신 말씀이 시사일사랑 완전히 이거 같은 체급 아니냐 가격이 거의 똑같다고 봐야죠 지금 시사일사가 현재 가격이 좀 떨어져갖고 100만원대 이제 초반 뭐 110 120 정도에도 지금 구매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샀을 때는 140만원을 구매를 했었고 원래 은총씨가 시사일사를 살려고 최근에 생각을 하시다가 작업실에서 그냥 발견을 하셨다면서요 네 네 그래서 구매를 사람 열어보니까 있더라고 네 그래서 구매를 안하기로 하셨다고 네 지금 은총씨가 갖고 있는 그 노인먼 마이크랑 그 시사일사 갖고 계신 그 동료분이랑 같이 이제 좀 쉐어 하면서 그러면은 뭐 맞아요 넉넉하죠 어차피 우리가 뭐 마이크를 달아놓고 계속 죽어라 그것만 하루종일 치고 있는게 아니니까 연주할 때 이렇게 뭐 왔다갔다 하면서 하면은 어떻게 그렇게 작업실 쉐어하고 있는 친구들끼리 좋은 것들 성향 다른 걸로 공동구매 해갖고 바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이제 그렇게 한번 고려를 해볼 만한 같은 체급의 마이크구요 텔레폰 캔의 매력을 좀 저렴한 가격에 담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거 바로 사이트상에서 한번 알아볼게요 이 텔레폰 캔의 마이크 라인업을 저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텔레폰 캔 마이크로폰 이렇게 돌아보면 다이아몬드 시리즈 여기 보면은 ELA 그리고 뭐 U47 U48 C12 이런거 있구요 알케미 시리즈 이렇게 다이나믹 시리즈 스테레오 드럼팩 뭐 이렇게 있는데 그 이쪽에서 또 내려와서 보면은 여기에 또 이런식으로 묶어서 이미지를 해놨습니다 다이아몬드 시리즈 한번 들어가 볼게요 다이아몬드 시리즈 들어가면은 ELA M251E ELA M251T U47 U48 C12 그리고 ELA M251 이런것들이 이제 그 웜오디오에서도 완전히 모델명하고 그런 디자인이 거의 비슷한 모델들을 다 찾아볼 수가 있는 레전드 그런 마이크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구요 알케미 마이크로폰 들어가보면은 이제 저희 여기 했던것들 TF29 47 51을 저희가 리뷰를 예전에 했었습니다 가격이 꽤 많이 나가는 그리고 여기에 막내 막내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TF11 보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다이나믹 시리즈 이렇게 있구요 그리고 스테레오와 라인업들을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가격대를 살펴보면은 높은 가격으로 이제 정리를 한번 해봤거든요 일단 이제 ELA M251T 스테레오 세트가 3,160만원 음 네 ELA M251E 모델이 한대로 3,160만원 네 이게 뭐 장난 아니네 C12 스테레오 세트가 2,590만원 그리고 U47 스테레오 세트가 2,590만원 난리 났죠 진짜 뭐 C12 그냥 한대 사면은 1,295만원 1,300 이구요 네 어후 하하하하 징글징글하네요 이게 스테레오 세트라서 뭐 그런 것도 있기는 하지만 어 기본적으로 가격이 자 이쪽으로 내려와 이제 조금 할만해집니다 저희 했었던 TF47이 270만원 TF51도 비슷한 가격 가지고 있구요 그리고 저희가 오늘 하는 TF1, TF11이 127만원의 가격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비싼 것만 있느냐 이제 가장 저렴한 그런 마이크 쪽으로 가보면 30만원대 마이크들도 꽤 있어요 자 다이나믹 보시면은 이렇게 가격이 비싸지 않은 마이크들이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보면은 그 색상 자체도 되게 이 M81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색상 말고 옵션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약간 무슨 노래방 막 그 최근에 파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마이크들 오 이런거 이런거 이 커스터머들 좋네 이런게 굉장히 예쁘고 귀엽게 이게 좀 가격이 어느정도 되나요 이게 지금 40만원대 초반 저희가 이제 다음 시간에 할 모델이 이제 이 모델입니다 가수들이 되게 지금 여기도 사진에도 나오지만은 이제 보컬들이 자기의 개성을 좀 드러내는 듯한 그렇습니다 그런 컬러를 선택하는 머리만 이렇게 칠하지 않고 네 마이크도 이렇게 파란거 진짜로 그쵸 이런식으로 파란색을 많이 좋아하시는거 커스텀을 하실 수가 있는 다양한 마이크 모델들이 있죠 자 오늘은 그냥 이렇게 들어온 김에 한번 훑어봤구요 저희가 오늘 하는 TF11은 그때 썼던 이제 TF의 가장 막내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TF11 FET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FET 예전에 저희가 다른 모델 할 때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게 뭐냐면은 전개효과 트랜지스터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트랜지스터가 아니고 필드 이펙트 트랜지스터 이래가지고 전류를 증폭시키는게 아니고 전압을 증폭시키는 그런 구조로 발동을 하는 트랜지스터인데 이게 입력저항이 크고 음이 진공관이랑 흡사하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공관이 실제로 들어가는 대신에 하이 퍼포먼스를 내줄 수 있는 아주 효율적인 그런 설계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Australian Inspired Voicing Similar to the Legendary C12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레전드 오스트레일리아 사운드의 C12 이게 오스트레일리아 사운드가 저희가 예전에도 설명을 해 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제일 처음으로 오스트레일리아 사운드 C12를 만들어낸 C12라는 마이크를 만들어낸 회사는 뭐 여러분들 예전에 기억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AKG입니다 네 AKG에서 C12를 1953년도에 만들었고요 이게 뭐냐면은 그 클래식한 하이파이 옛날 사운드라고 다 먹먹한 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도 이제 뭐 시원한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고 부드러운 사운드를 좋아하는 분들이 계셨을 건데 그때 이제 C12는 클래식한 하이파이 사운드 그래서 탑이 굉장히 부드러우면서도 선명하고 그리고 로우 엔드가 굉장히 타이트하고 그래서 조금 그때 당시에는 아주 모던한 사운드를 표방했었던 게 이제 C12였고요 그것을 이제 하이 퍼포먼스 모던 FET 방금 말씀드렸던 정교역과 트랜지스터 그 기술과 합쳐서 좀 싼 가격의 그런 레전드 클래식 하이파이 사운드를 느낄 수 있게 만들어진 악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바로 이런 거 살펴볼게요 키피쳐 살펴볼게요 이건 단일 지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카디오이드 폴라 패턴 하나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어디에 어울리는지 나와 있죠 보컬도 약간 팝 락 좀 이렇게 뭐 쭉쭉 뻗고 시원한 그런 느낌을 주는데 특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아래쪽에 내려가서 테크니컬 스펙 한번 살펴볼게요 타입은 컨덴서인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기효과 트랜지스터 진공관의 느낌을 내주죠 폴라 패턴은 카디오이드 프리퀀시 리스폰스는 20에서 2만이고요 그리고 캡슐은 TK51S 라지 다이어프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체크해 볼게요 맥시멈 사운드 프레셔 레벨 135dB 나오고요 그리고 신호대 잡음비 90dB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무게는 545g 지금 보면 이쪽에 하이에서 이렇게 좀 높아지는 이 사운드 특성을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거의 완전히 하이 프리퀀시의 끝에 가서 살짝 떨어지는 이런 성향을 보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한번 살펴봤고요 그러면 좀 이 같은 TF 계열에서 알케미 계열에서 좀 비싸다고 하는 TF51의 프리퀀시 리스폰스는 어땠는지 한번 가서 비교할 겸 보고 올게요 자 이런 느낌이네요 비슷하네요 이게 좀 더 비싸질수록 이 아래쪽이 좀 더 플랫하고 위쪽에 올라가는 느낌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자 이쪽에 지금 보면은 이 밑에서부터 20에서 한 거의 한 천 뭐 2,000, 3,000 정도까지도 지금 보면은 거의 이게 직선의 느낌을 갖고 있고요 지금 11 같은 경우에는 이 아래쪽에 보면은 살짝 로우 쪽이 없어요 그죠 로우 엔드가 좀 없고 그리고 이 100에서 한 300대역까지 400, 500대역까지 살짝 올라와 있는 그런 형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차이에게 라고 이제 그 위쪽에 있는 것들과 비교를 할 때 TF51, 47과 비교를 할 때 이런 사운드 특성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건 뭐 외관은 딱히 이제 뭐 따로 살펴볼 게 없는 게 이런 디자인, 예쁜 디자인 근데 폴라패턴을 만지거나 뭐 패드를 만지거나 기능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만 보여 드릴게요 네 자 그럼 바로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의 시험곡은 아이유님의 스트로베리문이라는 최근에 나온 노래입니다 들어볼게요 214입니다 214 사운드 먼저 들어볼게요 네 네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사운드 그렇죠 나레이션이요 농부 후하는 바리스타입니다 로스팅하는 엠마도 바리스타입니다 네 좋아요 이번에는 이번에는 가격을 두 배 정도 올려서 TF11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네 TF11 푸르른 우리 위로 커다란 스트로베리문 앤 스쿱 나에게 너를 맡겨볼래 해 온 바람을 새로 질러 날아 오르는 기분 속은 삶이 어떻게 더 완벽해 우 우 우 우~~ 정말 그 하이가 선명하면서 부드러운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214 같은 경우에는 하이가 쨍 하고 쏘는 느낌이면 얘는 위에가 이렇게 싹 기분 좋게 퍼지는 느낌 같은 말이면서도 감정적인 걸 느끼는 게 똑같은 게 저는 펼쳐져 있다고 말하고 싶었거든요 214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약간 좀 응집돼서 찌르는 느낌인데 얘는 이제 공간감이 넓으니까 확실하게 좀 귀가 부담이 없네요 나레이션 들어보겠습니다 좋네요 이게 은총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부드럽고 귀에 편안한 느낌 그러면서도 하이가 충분히 뽑히는 되게 클래시컬한 하이파이 사운드를 표방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저희가 드라이 사운드로 기타 기타 비교해보고 보컬 보컬 비교해서 한번 들어볼게요 기타 드라이입니다 네 TF 11 입니다 하이가 좋아요 좋은데 진짜 우리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부드럽게 편안하게 들어온다는 그런 게 좀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보컬만 솔로 들어볼까요? 네 드라이오 이게 214였고요 네 이번엔 TF 11 바람을 새로 질러 날아오르는 기분 속은 삶이 어떻게 더 완벽해 이게 좀 의외인데 보컬에서 또 티가 확 나네 저는 이제 어떤 느낌이었냐면 보컬 같은 경우에는 아까 같이 들었을 때는 좀 못 느꼈던 거였는데 나머지 부분들은 믿을 때역이 비슷하고 하이의 질감만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의외로 이쪽이 되게 뭐랄까 그 로우컷이 아까 우리 프리콘시 리스팟에서 살짝 돼 있었잖아요 그 느낌이 의외로 214가 생각보다 믿을 때역이 좀 더 풍성한 느낌이고 이게 좀 더 가볍게 세팅되어 있는 느낌이랄까 그래서 저는 조금 좀 이렇게 포근포근 살랑살랑한 느낌을 좋아하시면 이쪽이 괜찮을 것 같고 약간 코어 단단하고 위에 빡빡하고 이런 거 좋아하시면 214가 더 나을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제가 한 번씩 그런 표현을 하는데 리브 프리라든가 이런 쪽을 이제 거쳐서 듣게 되면 그 기분 좋게 마른 소리가 난다고 했는데 얘도 지금 하이가 보면 살짝 그 감촉적으로 표현하지만 까칠까칠한 살짝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들었을 때 아 이게 보컬의 이런 호흡 소리라던가 이런 것도 약간 좀 이렇게 좀 뭐라 해야 될까요 그 귓가에 좀 바로 들리는 듯하게 그렇습니다 조금 가스락하는 느낌 가을 바람 같은 그런 느낌 생긴 거는 바다인데 사운드는 가을이네요 가을이다 가을 바람이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비교를 해서 들어봤고요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기본적으로는 사일사하고 이제 성향 비교를 해보자면 체급은 사실 214가 아니고 사일사랑 같은 체급이니까 사일사는 좀 이제 되게 쨍한 느낌 대놓고 선명한 그런 느낌들이 저는 되게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이 친구는 약간 아닌 듯 아닌 듯 하면서 이렇게 그 하이드 역이 이런 것들이 막 대놓고 쨍한 느낌이라기보다 엄청 기분 좋고 한 단계 돌려가지고 이제 그 티가 나는 좀 그런 느낌 그래서 레코딩을 할 때 오히려 이제 보컬 기타를 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사일사보다 이쪽이 더 편안하게 안 질리고 들을 수 있는 사운드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일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어쿠스틱 기타라든가 그 특히 스트롬 같은 거 받았을 때 너무 좋고 타격감 같은 것 때문에 그리고 뭐 아니면 이제 뭐 드럼의 오버헤드라든가 아니면 뭐 현 악기 중에서 좀 하이가 좋은 악기들 받으면은 되게 이쁘게 나는데 네 그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겠네요 어떤 사운드 중인 범용성으로 따지고 그리고 보컬을 좀 더 많이 하신다라고 하면은 이쪽도 되게 괜찮은 대안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게 아까 봤었던 것처럼 약간 로우 쪽에서 조금 풍성음이 부족하게 느껴지는 부분들은 이제 아무래도 TF 위쪽으로 올라가면은 47, 29, 47, 51 이렇게 올라가면 그 부분들이 보강이 되니까 그건 돈으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네 오늘 이렇게 텔레폰 캔의 좋은 마이크 비싸지 않은 가격대의 좋은 마이크 TF11 같이 살펴봤습니다 자 은총씨가 마무리해 주시죠 네 가을 바람 같은 TF11이었습니다 방구석 미션의 양서입니다 랜코딩 타임즈